이 모든 양자가 확률이건 나발이건 간에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 하나의 의식이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계속 해가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런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거죠. 내 쪽에서도 보이는 쪽에서도 모두 한 원리가, 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어요. 미시세계는 확률인데요? 그건 우주의 의지가 확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하여튼 미시는 확률인데, 꼬시는 확률적이지 않아. 뭐 어쩌라고요? 니가 사는 세계는 꼬시 아니야? 미시 걱정까지 할 겨를 있나요? 확률까지 연구해가지고 양자컴퓨터도 만들고 잘 쓰면 되는 거. 시는 그런 주사위 노릇마저도 활용하시는 분이지. 이게 신에 대해서 얄빡한 얘기를, 주사위를 던지네 만에. 신이. 우리 주장은 신이 왜 주사위를 못 던지냐. 신이 왜 주사위도 못 던지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에너지 양자 가지고 교호들 같다면 기운 체험하면 기절하겠네. 뭐 이런 거. 아니, 지금 과학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양자도 물질의 최소단이지. 우리 주 단전에 모으는 건 긴데요? 이거 양자 너머인데요? 우리는 양자 너머의 에너지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시냐. 우린 초미시 세계는 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단아그레 우리는 하수는 있고 우린 기를 다루는 사람. 아니, 기를 다뤄서 에너지체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양자는 우리가 볼 때는 훨씬 거친 세계죠. 이게 기의 세계에도 전혀 모르는 과학자들 얘기해요. 기만 해도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아주 제한적인 지수화풍만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의 대상은요. 거친 지수화풍 공입니다. 우리가 말한 에너지체 세계는요. 미세한 지수화풍의 세계고 참나는요. 글리세 지수화풍이에요. 이게 이제 선호록 책에 써 있어요. 제 선호록 책에. 3단계 지수화풍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이건 물질이잖아요. 지. 몸 안에 있는 물, 바람, 열기. 이건 거친 지수화풍이죠. 그 지수화풍의 공이 양자 세계죠. 양자진공이나. 그런데 미세한 지수화풍 공은요. 우리 이제 에너지 세계예요. 몸 안에 경락의 세계. 이 경락도 현재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데. 양자는 측정이라도 되죠. 기는 측정도 안 돼요. 그런데 돌아다녀요. 그걸 이용해서 병도 고치고. 그래서 이 기의 세계는. 기는 지금 어디 있다도 못해요. 경락만 다니는 게 아니라. 몸 밖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귀를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기의 세계는 또 거기에 지수화풍이 있어서. 경락 안을 흐르는 물질적인 거를 정이라고 하고. 화풍 쪽을 기라고 하는 거죠. 바람이라고 해서. 수화처럼 수화가 있는 거죠. 정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지와 수가 한국 꿈이고. 물질 쪽이고. 화풍이 기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그러면 이쪽이 정. 거친 정기의 세계고요. 과학의 대상은. 정이 물질 맡았고 기가 에너지 맡겼다면. 미세한 정기. 미세한 지수화풍은 우리 에너지체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나의 세계는 청정한 지수화풍인 거죠. 거기에 있는 지수 쪽을 티베시나 인정의 청정한 빈두라 그래요. 정액. 그리고 이쪽을 청정프라나. 에너지 쪽. 빈두와 프라나. 정기. 그리고 의식으로서 신. 청정한 신이에요. 이걸 동양에서 원신, 원정, 원기 그래요. 이게 삼박자만 줄. 그럼 이거는 극미세한, 지극히 미세한 지수화풍의 세계. 우리가 지금 호흡해서 만들어내려는 에너지체는. 배양하려는. 원래 있지만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거는 미세한 지수화풍이고 물질은 거친 지수화풍이에요. 우리 과학자죠. 과학자 아닌가요. 지수화풍. 지수화풍을 우리는 직접 단전에 모으고 하는데요. 자부심 가지세요. 어디가 쫄지. 양자나 연구한 애들한테 쫄아서. 확률이다 말하면. 밥은 먹고 댕기냐 말하면.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빅뱅이 아무리 얘기해도 물질 우주 얘기지. 에너지 우주는 지금 또 다른 얘기고. 영계의 정신적 우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에너지 우주는 에텔체 우주를 말하는 거고. 아까 말한 영적인 우주는 아스트랄계, 멘탈계 이런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영계. 아스트랄계니, 멘탈계니를 만들어낸 에너지도 있어요. 이것도 미세한 지수화풍인데. 미세한이라고 또 뭉퉁그렸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거죠. 그 안에 또 더 거친 게 있고 미세한 게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 에너지가 더 미세하고. 감정 에너지가 좀 더 거칠고. 물질이랑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에너지 최적 에너지는 더 거칠죠. 그 안에 떠 있어요. 구분이.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신비학 체계에서 다루는 에너지 문제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건 크게 3단계만 얘기한 거예요. 거친 거, 미세한 거. 근데 미세한 거 안 해도 또는 아닌다는 거예요. 세 개로. 거친 거, 미세한 거, 풍정한 거. 지극히 미세한 거. 이렇게 세 개로.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셔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과학자들 참나구성 시키고 퇴식 시키는 거죠. 지가 해야지. 소용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장담한 건데 과학자가 퇴식하면 더 난리 칠 겁니다. 업 돼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 분자 흩어지는 게 죽음이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철학자들은 환상을 얘기하는 거고 실상을 아는 건 우리뿐이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자부심. 그릇된. 또 건방이 있어가지고.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런 안 보이는 색이 나오면 단호하게 그거 아직 믿는 애들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과학자들이 거기 얘기해. 그건 그런 미신을 누가 믿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봤지만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과학자가 철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티가 나요. 왜냐하면 전혀 철학적 마인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자기는 철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철학적이 과학되어 있으면서도 철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까지 해요. 더 황당하죠? 더 황당하죠? 일단 의식, 참낙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우스워지는 거고.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어? 아이디어가 없는 게요. 그런 분들이 믿으면 또 확실하게 종교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 놀고 있는 거죠. 이건 내 정신적 위안에 필요한 거고 진실은 과학인 거고.